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빌라의 전월세 거래량은 5만 891건이며, 이 중 월세는 2만 7,510건인 54.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빌라 전세 사기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한솔 경제만랩리서치연구원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 이러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을